안녕하세요. 저는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이장 권순기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송리 마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송리 마을은 예전에 국화가 아주 만발하고 국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국골 또는 국실로 칭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앞뒤 산에 소나무가 마을 밑까지 많았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하송리라고 칭하였답니다. 그리고 보현산대 미련에 영천시의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일부는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입구 보현산대면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정화시켜주는 습지공사를 지금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도 이 벽화사업을 3년 전부터 하면서 관광홍보를 하니까 일부 방문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하는 거기서 차관을 해서 올해 역시 제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우리 마을 전체에 벽화사 보수 및 담장을 허만되는 새로 살고 가들의 부분도 벽화를 전부 그리고 있습니다.